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울스타즈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또 클래시로웨얼 만든 슈퍼셀에서 신작 나와가지고 굉장히 핫하죠? 잼그랩 모드 바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잼그랩 같은 경우에는 잼 10개를 모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저 가운데서 저 보석 있죠? 보석이 나오는데 오오오오 내 시작부터 개판이야 이거 왜? 하하하하하 저 니타 괜찮더라고요 자 이런식으로 약간 롤같이 팀플레이할수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야야야야'll 으흐흐흐흐흠 어흐 geng. 시작하자마자 죽네 아 우리팀이 좀 늘리고 있어요 애들 necessary na 이게 시간이 있으냐면 피가 이렇게 차거든요 오우 오ools際 롤롤롤 자 그리고 왼쪽에 약간 롤에서 따지면 애니같은 느낌이거든요 티버소환 으흑 곰돌이 갔다가 마구마구 팹니다 오케이 오 갑자기 우리팀 많이 유리해졌어요 호잇 호잇 제가 지금 보도를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저 죽으면 안돼요 지금 야야야 그 도둑 다섯개 날려가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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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이걸 궁극기 소환 아야 엄맘맘맛 어씨피 왜이래 오케이 15초 15초 버텨야되요 야 기원아 잘한다 야 이거 우리가 승기 잡았다 이 정도면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일단 뭐 첫번째 게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브루스타즈는 이게 본격적인 모드지 쇼다운 이게 배틀로얄 모드죠 자 이게 배틀로얄 모드입니다 중간에 저거 보시면 상대가 있죠 저거 먹으면 파워업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 모아가지고 힘을 좀 늘려야되요 어어어 많이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오늘 1등은 해야되지 않겠어요 한번?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니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아니 이게 초보자 구간인데 다들 너무 잘해 헐랄랄랄라 헐랄랄랄라 아 아 아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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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피 잠깐 회복하고 좋아 이번에는 조금 살아봅시다 일로 오세요 임마 아 자 보시면 저기 자기장이 연기 들어가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지금 어 뒤집기 싸운다 이때 안전입니다 마구 껴가지고 패야돼 아 아 아 뭐야 지뢰? 자 여섯명 남았습니다 할만해 얘 잡아가지고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돼 이거를 먹어야돼요 아 허 허 허어어 안돼 어 뭐예요 저거 방금 그래요 너무 욕심들었습니다 먹고싶었다구요 파워가 먹고싶었어요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실력이 늘은거 맞나 아 왜이렇게 빨라 얘 오지마 일로와라 너 일로와봐라 너의 자식간 아 내피 채우지마 하아깝게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일단 파워 먹어주고요 실력이 늘은건 아닌거 같다고?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오늘 그냥 아주 오지게 뚜뚜게 맞는구나 어이 뭐 지금 브롤러분들 약간 먹잇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셀리가 기본 캐릭터잖아요 쓰시는분들은 잘 좋다고 하시던데 맞나요? 알 수 있다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엘프리모 저놈같은경우에는 가까이 붙으면 안돼 아 여기도 개껏 판매하네 잊지 않으세요? 어디서 얘 잡자 좋아 붙었다 얘 잡겠다 나이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좋아 여기서 파밍하자 아하하하하 파워 업 오케이 3레벨 아 얘네 이 개꿀존이 있는데 왜 여기서 파밍을 안하냐 나이스 잘해봐 자 쟤들 싸우게 냅두고 아 잠깐만 아하 궁극기 나 먹어라 나이스 4명 1등 각이라 여러분들 확 잡혔어 어테이어 어텍 강력해 너무 쎄 아 피해력 좀 하고 자 드디어 2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이겟어요 예 하하하 하하하하하 답은 셜리였다 와아아아 클랩 이름 끊어놨다 좋아 오케이 어 뭐야 띠용? 띠용? 뭐야! 아니 이 사람들! 하하하하하 저기요! 아 이거 뭐 다들 노리고 있었나 이거? 어? 아니 몇 명이 들어온거야? 와 꽉 찼네 바로 자 반갑습니다 휘지나라 티슈공주 대표를 맡고 있는 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팀초대요? 어 560점? 뭐야 왜 갑자기 시참이 됐어 이거 렛츠 브로! 오케이 지금 휘지나라 티슈공주 첫번째 클랜전입니다 아 아니 이거 뭔가 다른데? 이거 내가 사던 게임이 아닌데요 이거? 여러분들 이거 느낌이 다른데? 와 저거 다비니 무슨 캐릭터야? 신기하다 우와 묵직해 뚝배기 미쳤다 홀롤롤롱 홀롤롤롱 아아 자 우리 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복히 쓸게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잘하시냐 여기 좀 플러스가 다른거 같은데? 아아아 아아 와 근데 나 저 캐릭터가 묵직하다 나 저거 갖고싶다 캐릭터 아니 상대팀이 몸을 잘해 아 애들 잡아야된대요 우리 팀 잡아야돼요 빨리 아 아아 극단적인 조합인데 얘네? 3콜트 실화야? 아 세잇 아 세잇 짜 세잇 내가 이 전장 내가 지배한다 오오 아 이거 보석부터 드셔야죠 보석 보석 아니 보석 안먹고 뭐해 아아 8초 7초 오케이 클렌저 첫 팀인가 3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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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뭐야 지금 우리 팀원분들 일부러 이러신거 아니죠? 궁극기 뻥 뻥 끌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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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보석좀 먹어주세요 2 1 아아 자 새로운 모드 이건 뭐야 금고를 부수고 내 금고를 보호하세요 오 오 오 새로운 모드거든요 오 오 빡세 아 이거 그거구나 기지 약간 전명전 같은거네 어 이거 좀 할만하겠는데 넥서스 부시는거잖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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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죠 안맞아 여러분들 갑시다 앞으로 어어 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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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환장 파티구나 아주 자 로켓 뭐야 로켓 완전 사기다 저거 앗 앗 앗 부곱기 나이스 유리하다 피가 더 많아가지고 이길거 같아요 천 트로피 3 2 1 아이고 오 제발 제발 어 누가 백두어 했나보다 아 잘하네 이렇게 휴진아 TC공주 1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짧은 시간 동안 즐거웠다 플라탈 플라탈 조사 4 ож 3 4 5 되어 이거